신비한 빛이 떠올라 방탄해를 밝히는 넌 내가 유럽으로 유학 보내준다니까 왜 이렇게 미국을 고집해? 그냥 미국이 끌려요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참 좋잖아요 파리는 겨울에 꽤 춥단 말이야 그래, 네 좋을 대로 하렴 근데 우리 맘마가 결혼한 자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엠보아주에게 대트 발라메송 웬메패티상 투슬러바 듀오 줄리에 두 몸도 시에 두 밤드에 어머떼 위 결라시? 땡큐? 땡큐? 세너빡이야 뿌웨이드볼 클라스요? 세너빡이 수두베테 블루 좋았습니다 여기 제 아코녀에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너 귓동네 뚝반뚱하는 오울 아니니? 안 돼! 나 이 결혼 돈 따로 못해! 어머니,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?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냐고요 너, 귓동네 못 따로 못 따로? 뭐니, 못 따로 우리한테 혼무아? 귀찮게!! 귀찮게! 내가 감히 우리 애들이 뺏길 거 같아? 어! 어머니! 요녀나! 내가 맘마를 너한테 뺏길 수 있을 것 같아? 요만한 녀석! 아! 곰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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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! 헤매 쓰고 가줄게요! 때려줄게요! 어머님! 네? 짠! 바로 달려라! 이게 다 부풀 것이다! 아주 개 막 조심하는군! 그러는 할배나 나중에 개로 태어나지 마세요! 자, 자! 어차피 이렇게 모였으니까 고수에서 드시죠!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안녕하십니까요? 너! 김 몇 장 없으니까 사람 수대로 돌려 참고로 우리 집 식구는 눅눅한 게 맞먹는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서는 눈보다 빠르니까 밑에서 앉아 또 밑에서 앉아 동작 그만 우리 식구 긴 밑장 빼기 오냐? 우리가 빙달에 핫바지를 보여? 이게 안 되겠네 아야, 워마 가져와라잉 어머니!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꼭 이렇게 피를 봐야겠어요? 저번에 암마 네나한테니까 에잇! 오론디들! 말도 어린데 강경하고 있어! 술을 끊어! 천성 천하 유아 적정! 천성 천하 유아 천성 천하 유아 우리 아빠 또 시작이야 어떻게 해 에휴 뭘 어떻게 해 늘 그랬듯이 맞춰드리면서 달려야지 프로바다에서 다운받아 놓은 음악 있죠? 셋! 레디! 고! 점핑! 점핑! 에브리바디! 점핑! 점핑! 다 같이 뛰어뛰어! 점핑! 점핑! 에브리바디! 도 inscre군! 했는데 보니